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굉장히 쉬워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냐면 구글랜스가 이미지를 인식했었을 때 구글 서브에 금공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작성이라고 인식시켜서 공공상에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긴 합니다 작가에게 그림이란 자신의 내면을 담아 세상과 소통하는 4개체입니다 작품 할로윈은 할로윈 축제에 활용했던 기억을 기하학적 도형과 선명한 색으로 재현했습니다 증강현실로 그림 속 요소들의 움직임을 주어 할로윈의 분위기와 재미를 더했습니다 참고하자 또 다른 시선에서는 일상에서 아름다운 팔레리나를 꿈꾸는 여인의 시선 속으로 들어갑니다. 소리의 세계를 시각화합니다. 그렇기에 작가가 느끼는 모든 요소들은 비현실적인 형태와 색감으로 표현되거나죠. 증강현실로 왜곡된 소리와 움직임을 더해 관람객이 작가의 세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원세진 작가는 전력을 잃은 자신이 경험할 수 없는 소리의 세계를 시각화합니다. 그렇기에 작가가 느끼는 모든 요소들은 비현실적인 형태와 색감으로 표현되거나죠. 증강현실로 왜곡된 소리와 움직임을 더해 관람객이 작가의 세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김환 작가의 신체적 불편함은 세상을 남들과 다르게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림 속 검붉은 하늘도 하늘 속의 사회적 통념과 사전적 정의에 도전하는 본인만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증강현실로 그림 속 풍경에 바람이 움직이는 듯한 역할을 주어 작가의 하늘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. 산에 추억이 생통감을 산사했습니다. 컴퓨터랑 이렇게 비어나서 반죽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